보이시죠? 백봉오굴게들이 낳은 알을 부화기에 넣어서 그래서 태어난 녀석이에요. 딱 일주일 됐어요. 일주일. 예쁘죠? 보시면 오늘도 백봉오굴게와 청계가 알을 낳았어요. 세레마알이고요. 그 다음에 백봉오굴게. 색깔이 약간 틀리죠? 그리고 청계가 낳은 알이에요. 요만한 알에서 태어난 거죠. 요만한 알에서 얘가 태어난 지 일주일 돼서 지금 육수기에 들어가서 오늘은 31.8도, 9도, 58% 왔다 갔다 해요 온도가. 그 다음에 스텐망. 인터넷에서 5,800원인가 6,000원인가 스텐망을 사서 모입그릇, 물그릇을 준 거죠. 일주일이에요. 딱 7일 됐습니다. 스텐망에 발이 딱 맞네요. 아무래도 이렇게 팔짝팔짝 뛰고 그러는 게 수컷이 아닌가 싶어요. 안컷은 약간 조용하거든요. 그런데 얘는 팔짝팔짝팔짝 뛰는 거 보여드렸으면 하는데 아무튼 팔짝팔짝 뛴답니다. 오늘 처음 지금 일주일 만에 스텐망에 넣어서 배변판 겸이죠. 그래서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. 그 전에는 이제 휴지를 깔아서 뭔가를 이제 덮어주는 식으로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스텐망에 들어가서 아주 잘 지내고 있죠. 그런데 한 마리라 소리를 좀 내겠네요. 그리고 지금 얘는 지금 얼마나 많이 컸냐 하면은 아주아주 많이 컸어요. 보시면 아주 많이 컸어요. 보세요. 얘가 이제 두 다리 되어가거든요. 제처럼 이제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수컷인 듯해요. 제가 봤을 때 약간 수컷인 듯한데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런데 엄청 많이 컸어요. 지금 꽁지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컸답니다. 신기하죠? 이렇게 변했어요. 그러니까 요만했던 녀석이 저렇게 변한 거죠. 신기하죠? 얘가 일주일. 알에서 태어난 지 딱 일주일. 백봉오골계를 합니다. 아주 귀여워요. 발이 일주일이면 이제 맞는 듯해요. 그러니까 발 사이즈를 보고 넣으셔야지 아니면 이 스텐망에 걸려서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. 발 사이즈를 보고 넣으시는 편이 좋으실 듯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예요? 안컷이 아니라 이제 수컷인 듯 하기도 한데 엄청 건강해요. 얘가 19일 만에 태어났어요. 그러니까 하루 제가 세레마보다 늦게 태어나라고 하루 늦게 넣었는데 하루 일찍 또 이제 더 태어나서 19일 만에 태어난 거죠. 이게 새마을 깔았더니 약간 낯선 거예요. 그래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 병아리들이 하루 정도 지나면 좀 익숙해져요. 하루하루 날갱이도 나고 꽁지도 이제 좀 나오겠죠. 약간 낯선 거예요.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건 이제 강아지 패드. 100장짜리 까먹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첫날이라 많이 울겠네요. 환경이 바뀌거나 그러면 소리를 상당히 많이 내면 텐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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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